제가 항상 하는 방법 이 골덴 포인트에서 웨이트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아웃라인과 밸런스에 맞는 그라데이션 법으로 들어갈 거에요 백은 한 번에 커트 할 거에요 살롱에서 조금 바쁜 날이나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블럭킹을 백 부분은 골덴 포인트에서부터 이어 백 포인트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익스터널과 인터널 언더중과 오버존 이렇게 나눠서 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한 번에 커트 할 거에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몇 번 따라 해보시면 손에 익으실 거에요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할 거에요 제가 원하는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보다는 내추럴 폼으로 커트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길이 설정은 스퀘어보다는 살짝 지상을 타고 돌아가면서 아웃라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트를 했을 때 아웃라인이 떨어지는 정도를 보고 조금 더 커트 할게요 스퀘어 아니고 두상 굴려 들어가는 그대로 커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라인 설정돼요 자 이 아웃라인을 설정한 뒤에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에요 요런 쉐입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한 번에 그라데이션 내 보겠습니다 골덴 포인트에서 1cm를 잡으시고 아웃라인과 가장 탑 부분 이 부분을 1로 해서 웨이트 포인트를 잡는데 로우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 부분을 연결하는데 가운데 1cm 섹셔닝 하시고 가장 윗부분 저희 웨이트 포인트 잡은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90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까지 자를 거에요 이 90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 웨이트 포인트가 아웃라인까지 갈 거에요 그럼 이 아웃라인의 길이를 보고 이 끝을 손가락 끝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커트를 먼저 할게요 커트를 들어갈게요 자 이 모양을 커트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손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45도가 되게 만듭니다 90도 미드 섹션 부분에서 45도 다시 아웃라인 확인해 보고 손가락 위치 다시 마치고 커트 그 다음 다시 45도로 들어가서 아웃라인까지 밑에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미드 섹션까지는 다 45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맨 위쪽은 90도 왼쪽에 가이드 잡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를 맞추면서 옆에 잘랐던 가이드와 똑같이 자르시면 되겠죠 자르시고 미드 섹션부터 45도 자 가이드 라인 확인하시고 다시 45도 자 옆에 가이드 라인 그 다음 섹션 섹션은 이렇게 도에도처럼 들어가시면 돼요 자 32부터 90도 들어가시고 베이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트 커트하고 미드 섹션부터 45도로 자 끝까지 자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 마지막 섹션 자 이 부분은 탑 섹션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드 섹션이죠 미드 섹션 부터는 45도니까 마지막 섹션은 그냥 45도로 맞춰서 커트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에도 보시면 뒤에서 봤을 때 딱 이 각도에요 이 각도에서 마지막 섹션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자르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 보시고 커트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백 커트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서는 골렘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서로 돼 있죠 이렇게 내렸을 때 뒤쪽 라인과 오버랩이 될 거예요 이 귀 뒤쪽 이렇게 덮는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맞춰줍니다 아웃라인을 맞춰주고 이 앞쪽까지 아웃라인을 맞춰주고 자 그럼 귀뒤로 넘겼을 때 이런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섹션에서 귀뒤 딱 이 부분만 가져오셔서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90도로 아웃라인 확인하고 커트합니다 이렇게 앞쪽에 레이어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45도로 한 번 더 이 코너 부분을 한 번 더 제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레이어가 여기서 한 번 더 나는 거예요 앞손이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살짝 앞쪽이 후대각 라인에 고부 라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귀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귀뒤에 뭉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섹션을 떴던 그대로 해서 이어 투 이어 로 나눠주시면 이 부분이 바로 뒤쪽에 가장 쌓이는 머리에요 그럼 이 부분에 디스커넥션을 넣습니다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로 해서 아웃라인 확인하시고 위쪽에서 커트합니다 자 이 정도에요 뒤로 이 섹션 뒤쪽으로 당겨서 오버 딥션 해서 커트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번에 질감 처리가 돼요 그러면 뒤로 넘겼을 때 이 끝선이 뭉치는 게 많이 없어지겠죠 백 부분 끝이 하고 사이드에서 언더까지 다 커트가 되면 이제 오버존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여기서 골든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탑 포인트 설정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레이어가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앞으로도 떨어지고 뒤로도 떨어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뒤쪽으로 모두 비치를 해서 45도로 쭉 올라갑니다 일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커트했던 라인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라인과 연결해서 커트합니다 이 부분은 피보 섹션으로 갑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이 베이스 그대로 멈춰야겠죠 이 오버존은 모류가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라인 그대로 커트를 할 거예요 보시면 모류가 이렇게 떨어져요 살짝 앞쪽으로 앞에서 보시면 아 밑머리 되게 이상한데 각도는 15도에서 20도 가이드는 세게 잘랐던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이 가이드에 맞춰서 언더존은 무시하시고 이 오버존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라인은 스퀘어로 모류 똑같이 스퀘어 모류는 이쪽으로 살짝 가지만 베이스는 스퀘어 베이스예요 그럼 이렇게 베이스 커트가 끝이 납니다 그다음은 앞머리 앞머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터 포인트와 핫 포인트 여기에 중간 여기를 프린지 포인트로 설정하고 눈썹 산과 눈썹 끝 올라가는 부분 가발은 얼굴이 작기 때문에 눈썹 끝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눈썹 끝쯤 여기 포인트로 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가이드로 해서 앞머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가이드는 코선 정도로 해볼게요 코선이면 넘어갔을 때 살짝 눈을 가리는 느낌이에요 이걸 계산하고 자르셔야 돼요 앞머리 섹션 모양 그대로 쭉 가져옵니다 여기 가운데 맞춰놨던 가이드 있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붙여 보면 여기에 맞게 바로 커트 이렇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프린지 포인트 프린지 포인트에서 쭉 내리면 이렇게 페이스 라인 이 부분은 저희가 디스커넥션 됐던 부분이라서 잘릴 일이 없고 쭉 당겨보면 여기 라인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이 라인과 똑같이 체크해 줍니다 내추럴 이버전으로 이렇게 코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베이스커트가 완성됐어요 자 그럼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건조가 다 된 상태입니다 리파이닝이라고 하죠 리파이닝 안 했고 뒷면 브러쉬로 이렇게 랩 드라인만 좀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드 부분은 봤을 때 디스커넥션이 됩니다 여기가 오버존 여기가 오버존이었고 여기가 언더존이었어요 사이드, 언더, 오버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돼서 아래쪽은 레이어 그리고 위쪽은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덮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위쪽은 무게감이 살짝 있고 밑에는 슬림하게 빠져주는 쉐입이 나와요 뒤로 안 넘겨셨을 때는 이런 느낌 앞쪽의 원리는 언더존은 디스커넥션이 돼서 레이어가 되는 원리고 오버존에서 그라데이션이 돼서 덮어주는 개념이 될 거예요 뒤쪽은 저희가 여기서 90도 잘랐고 그 다음에 45도 45도로 잘랐어요 이 곡선에 그라데이션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스 저희가 스퀘어가 아니고 살짝 사이드 베이스 베이스 이동을 하면서 뒤, 뒤에 쭉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웨이트 라인도 이렇게 사이드 베이스로 올라가죠 만약에 스퀘어로 잘랐으면 자 그럼 여기서 질감 처리를 하면서 이 라인 쪽을 조금 더 슬림하게 빼주시면 조금 더 감성적인 커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이 네이프 부분 여기에 질감을 없애시려면 네이프의 뿌리 쪽을 공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골고루 질감 처리가 됩니다 뿌리 씻는 여기만 넘어치면 이 위쪽이 너무 무겁겠죠 위쪽도 질감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커트했던 섹션 그대로 떠서 테이퍼링을 들어갑니다 실루엣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디스 커넥션 보이시죠 디스 커넥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앞머리가 저희가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이 위쪽 오버존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쪽 부분만 코너 제거해 줍니다 쭉 빼주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 나와요 여기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가 떨어지면서 이런 실루엣을 해주세요 자 그럼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 뒤로 넘겼을 때 이 목선에 나오는 이 컨케이블 라인이 되게 인상적인 커트 스타일이고 이 앞머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을 덮는 기장 고객님들이 이렇게 눈을 덮고 다니진 않으시지만 이 기장으로 하시면 이렇게 덮겼을 때 이게 실루엣이 이쁠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스타일이라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커트를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보브 커트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